서브이십니다. 대학 붕괴로 본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대학 폐교 영상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리 금액 146억 폐교 직전의 서해대학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남대학교라든가 폐교된 대학교들만 쫓아다니는 유튜버가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학 폐교는 일어날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재단의 비리 횡령 때문입니다. 재단에 몇백억의 교비 횡령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폐교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 수순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학생 수를 채우기 힘듭니다. 이유는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죠. 지금 대학 정원이 45만 명이고 수능을 보는 응시생이 45만 명이다. 물론 재수생 포함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응시생은 65만 명 수준이었는데 입시생이 거의 20만 명대나 줄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방대학교는 정원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비롯한 해외에서 유학생을 받아 사람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을 받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정원을 못 채우는 일도 허다합니다. 작년 입시에서는 거점 국립대 수학과가 미달이 났고 수학 9등급이 들어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전문대도 떨어져서 재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력고사 때였고 응시생이 100만 명이 넘던 때였습니다. 이젠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때 당시에 대학 정원은 한 3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이죠. 게다가 5년 후에는 수능 응시생이 3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대학이 구조조정을 안 하면 15만 명이 남아 돌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팔 수 없기 때문이죠. 대학을 아파트 단지로 팔면 되겠지만 사학법 때문에 사학재단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사설, 대학 구조조정, 자녀재산, 퇴로를 열어줘야 문제 풀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 개 대학들이 문 닫기를 꺼려하는 것은 현행 사립학교 법상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모두 국거로 귀속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 닫으면 바로 국고 귀속입니다. 그러니 문도 못 닫습니다. 그리고 퇴로를 열어줘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전만 건지고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대학교가 수두룩한데 만약에 이렇게 팔 수 있게 된다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로 팔 수 있게 된다면 나가려는 대학들이 엄청 많아져서 혼란이 벌어지게 되겠죠. 지방에 있는 대학교 중 열악한 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운영 중인 것입니다. 게다가 경매로 팔기도 힘듭니다. 낙차를 받아도 사학법인이 아니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 누가 지금 대학교를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지방대학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횡령이 일어날까? 대부분 횡령은 지방대학에서 일어납니다. 지방대학이라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고요. 그러니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국가지원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대학은 폐교될 것입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사립고등학교 재단이 있는은 아니고 운영위원회로 있는 사립고등학교 재단 돌아가는 것을 제가 대충 회개를 아는데요. 1년 예산이 약 8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 국가지원이 한 53억 원 정도 됩니다. 즉 3분의 2는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졸업생 후원, 지자체 후원 등록금 등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방대학 경우도 학생 수가 줄고 그리고 국가지원이 끊기면 바로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의 기준은 바로 학생 수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미달이 나면 바로 대학 등급은 D등급으로 떨어지고 퇴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방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가만히 있다면 대학은 폐교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돈 한 푼 못 건지고 폐교되거나 국고 귀속입니다. 왜 돈 한 푼 못 건질까? 일단 D등급 받고 학생 수 줄어드는데 공과금, 교직원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등등이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학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횡령이 발생을 합니다. 횡령을 하는 재단 이사장은 일단 학생 수를 뻥튀기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냅니다. 몇백억대 횡령이 일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립고등학교도 한 80억대 정도 되니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 지방대학교는 몇백억대 횡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 공과금 이런 것들은 아예 주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신고로 재단 이사장은 검찰에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구속이 됩니다. 팩트체크 서예대 횡령 이사장 선임 뒤에 교육부 개입 있었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군산 서예대는 최근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했다. 서예대는 2015년 이종학씨. 이 사람이 재단 이사장인 것 같습니다.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뒤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도 재정지원대학의 등급에 들면서 재정위기를 겪어왔다. 이종학씨는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재단 이사장은 146억원을 횡령하고 5년 빵에 살다 나오면 146억원이 자기 돈이 됩니다. 그러니 빵에 갈 생각하고 작정하고 징역 사는 것이죠. 물론 돈은 타인 명의로 돌려놨을 것입니다. 대학 교수가 꾸민 사람은 학벌과 실력이 아주 좋지 않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꾸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방대학교를 갈 것인데 좋지 않은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 지방은 100원 택시라고 있습니다. 오지 주민의 발 100원 택시 2단 벤치마킹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전남 광양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마을 주민을 위해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100원만 내고 택시비 차액은 전부 시에서 보조해준다. 왜 이런 택시가 나오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방도시가 고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도시가 고령화되었고 대도시로 청장정연층 인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방도시는 경전철이나 버스 노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출퇴근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100원 택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경전철 끊고 버스 노선 접어버리고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병원 나오는 노인들에게 택시비 보조금 주는 것이 경전철 버스 노선 운영 비용보다 훨씬 지자체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도시는 집값이 안 오르고 슬럼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100원 택시가 나왔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지방에 오래된 아파트 갭 투자하려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돈 부족해서 돈에 맞춰 부동산 사면 나중에 팔리지 않아 고생합니다. 지방의 대부분은 노인의 인구가 많아서 집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세금 문제와 인구 구조 때문에 집이 모자랄 뿐입니다. 아마도 자식들도 지방에 있는 집은 상속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은 물론 예외입니다. 경매로 넘기는 것도 힘들죠. 왜냐하면 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안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앞으로 부동산도 극도의 양극화가 될 것이다.